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위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델TV 2021년 상반기 특집 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I'm an alien, 나는 외계인이다, 나는 외계인이다 라는 내용으로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방송에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요. 끝자락을 부여잡고 오늘은 다시 차근차근 인터벌 없이 아주 종목 차트를 열어놓고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여러분들과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에는 이 방송이 저녁 밤 7시에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11시. 그리고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11시 정도면 충분히 퇴근하셔서 저녁 식사하시고 잠자리 들기, 잠이 안 오죠. 주식하시는 분은. 그렇죠. 딱 11시 때의 시청 괜찮습니다. 주변 분들한테요. 어쨌든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혼자만 보지 마시고 같이 방송을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분들 좀 특이한 건요. 참 이야기하기가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끼리야, 친한 친구들끼리야 주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잘 모르는 사이 주식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분들의 인식이 좋지 않게 보잖아요. 좀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 네 신랑 주식한 다음에 이거, 네 아내 주식한 다음에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요. 제 방송을 자꾸 꼼꼼하게 이델리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무료입니다. 무료 공짜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또 계속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하여튼 꼼꼼하게 좀 잘 보시고요. 그러면 좀 나름대로 아무리 주식을 몰라도 여러분들 기준 잡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드린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어쨌든 원래 자료는 지난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만 가끔 한 번씩 지난주나 이번 주나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하러 서울 올라오면서요. 오늘 수요일이거든요. 솔본이라는 종목, 솔본이라는 종목 그 종목도요. 오늘 상황과 같다가 풀리면서 윗굴이 달고 바로 포인트 헌터가 잡히죠. 그러면 장중에 1시부터 3시 20분까지 사시는 겁니다. 그렇죠. 목표가까지 갖느냐 만 원짜리겠죠. 그렇죠. 목표가가 갖느냐 만 원짜리겠죠.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종목에 대해서도 또 다음 또 방송 시간에 또 이렇게 PPT를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죠. 가끔 그래요. 어떤 종목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리모컨을 이렇게 움직이다가 증권 방송이라는 것이 되게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리모컨을 누르다 보면 이 방송 저 방송을 왜 뒤지는가 했더니 혹시 혹시 방송 중에 어떤 좋은 종목을 하나 추천해 줄까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오늘 저 방송을 잘 보시면 이 안에 진주가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 넘어가서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부터 타이틀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는 외계인이다. 여러분 개인이라는 말. 그렇죠. 투자 주체인데요. 개인이 있고 그리고 외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개인이겠죠. 개인도요. 종류가 두 종류예요. 진짜 돈이 많고 정보가 확실한 그런 개인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얻는 정보는 남들 다 아는 정보 그리고 또 매매하는 자금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개인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인을 그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개미 이렇게 불러요. 개미. 개미.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팬데믹 이후에 나왔던 용어가 동학개미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학개미. 개미들이 뭐 반란을 일으키나요? 그럴 리는 없어요. 개미는요. 하여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어느 나라든요. 하여튼 뭐 그냥 총알바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왜 외계인이라고 그랬냐면요. 밖으로 나와라는 거죠. 개인에서 밖으로 나와서 그들이 하는 그들이 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큰손이나 외인이나 기관들이 하는 그대로를 여러분들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었죠. 자 보실게요. 나는 외계인이다. 자 포인트라고 했어요. 이름은 그냥 그렇게 썼어요. 포인트라고 이름을 제가 명명을 했고요. 이제 차트로 넘어갈게요. 자 어디로 가냐면요. 저쪽에 제가 박스에 딱 치고 뭐라고 했냐면요. 금강 철강 이렇게 돼 있죠. 금강 철강이라고 돼 있죠. 자 보실게요.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특이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특이한 거죠. 그렇죠. 저쪽에서 반드시 지금 보십시오. 밑에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이 없어요.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갑자기 엄청난 큰 거래량이 발생을 해요. 거래량을 발생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빨간 선이 저쪽에서 오다가 오히려 축 찍혀 올라가면서 이쪽 부분에 회색 화살표를 빵 나타내죠. 그렇죠.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포인트라고 그래요. 포인트 매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발생을 하면 이렇게 발생하면 이거 언제 사냐면 오늘 당일 1시부터 3시 20분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사고 싶은 대로 한번 매수를 해보세요. 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나 이 종목을 살 때에는 일단은 몇 가지 더 우리가 몇 가지 더 어떤 기준 원칙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된다. 확인이라고 그러죠. 확인이라고 쓰기에는 확인. 확인. 그렇죠. 우리가 우리 군대에 갔다 오신 분 아시죠. 확인사살. 확인하고 쏘는 거죠. 전방에서. 요즘은 이제 그게 없어졌대요. 그렇죠. 암호 그러면 저쪽에서 탁터 그러면 한쪽에서 스탁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탁터 그러는데 스탁 이래야 되는데요. 그 얘기를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 그냥 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라고요. 확인사살. 그러니까 적군인지 아군인지 확인하고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주식할 때 어떻게 쏴요. 그렇죠. 그냥 막 갈기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죠. 그렇죠. 천박한 투자자가 돼서는 안 돼요. 고상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뭘 확인하는지를 한번 뭘 확인하는지를 설명을 드려봐요. 이거 풍류캔들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랬어요. 소장님. 이렇게 되기까지 이렇게 뭔가 선이 올라오고 신호가 나오고 거래랑. 그래서 장중 매수 장중에 장중에 얼마나 시원시원해요. 장중에 매수를 할 때까지 그러면 거래량이 없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왜 어떻게 이게 수장님은 우리가 보는 보조지필이라고 하는 어떤 종가 단순, 종가 지체, 종가 가중이 아닌 뭔가 특이한 선으로 여기야 여기라고 알려주느냐.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합이 됩니까? 라고 얘기해서 그거는 얘기해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가 그래 한 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 번 보자. 풍류캔들은 풍류캔들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는 삿개다 전법이라고 해서 적산병, 흑산병, 적산병이 뭐냐면요. 양봉이 바닥에서 연달아 3개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 주가는 오를 거야. 무슨 망치형입니까? 그리고 고점에서 흑산병, 즉 음복이 3개 연달아 3일 연속 나오게 되면 앞으로 큰 하락이 있을 거야. 라고 그러는데 확률로 따지면 50%가 안 돼요. 그런다니까요. 확률로 따지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게 진리인 양 믿고 배우고 또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금융인들이 그를 딸딸딸 외워서 시험 볼 때 자격증 딸 때 그 문제의 답을 써서 간다라는 정말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정해놨냐면 3개가 아니라 4개라는 겁니다. 캔들이 4개인데 물론 소위 적산병이라 적사병인데 4개예요. 4개의 양봉이 발생하는데 1번과 4번은 캔들이 반드시 양봉이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캔들은 음봉이어도 된다. 즉 양량량량 4개나 아니면 두 번째 양음양량이나 세 번째 양양음량이나 반드시 시작과 끝은 일치해야 된다라고 해서 4개를 하나로 묶는 거죠. 그러면 제가 드리는 이 풍류 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의 모든 증권 모든 관련 HTS 모든 보조지표에 이와 같은 것은 없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그러면 풍류 캔들이 뭔지를 잘 보시는 겁니다. 이게 풍류 캔들인데 실제적으로는 선을 4개로 거는 거죠. 이것도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저쪽을 보셔야 됩니다. 이쪽 풍류 캔들 풍류 캔들을 잘 보시고요. 저쪽에서 쭉 오다가요. 갑자기 양봉이 4개가 이렇게 뚝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죠? 밑에 당연히 거래량이 없어요. 풍류 캔들 풍류 캔들 잘 보세요. 저기를요. 확대를 해드릴게요. 이 자리 이 자리를 확대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실게요. 여기에요. 다시 한번 가요. 짠 여기입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그래요. 이게 이 얘기에요. 이게 1번 캔들이고 2번 캔들이고 3번 캔들이고 4번 캔들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저쪽의 1번 캔들 시가로부터 네 번째 캔들 종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4개를 하나의 캔들로 보는 거예요. 4개를 하나의 캔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렇게 이게 하나입니다. 이렇게 아셨죠? 무슨 얘기냐. 이쪽으로 갈게요. 괜찮아요. 이렇게 보면 이 색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반으로 가르면 이게 2분의 1이고요. 이게 3등분 한 겁니다. 3등분. 3등분에서 2분의 1을 한 이 자리가 3등분에서 첫 번째 라인이에요. 소위 저 자리는 1라인입니다. 1 그리고 여기가 2 그리고 얘가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네 개의 캔들로 하나를 봐서 중심을 그고 이렇게 해서 1 그리고 2, 3 그리고 여기도 4 그리고 5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포인트가 됐든 아니면 스나이퍼가 됐든 이와 같은 조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죠. 솔본 축하드려요. 어쨌든요. 각 종목마다 그 종목을 나름대로 좀 핸들링하는 어떤 주포들이겠죠. 고맙습니다. 솔본. 우리 끝났어요. 자 이해 가십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여러분. 여기 보실래요? 1월 22일입니다. 다시 한 번요. 1월 22일을 기억을 하십시오. 다시 한 번 1월 22일을 기억을 하셔야 제 설명, 제 강의를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네 개. 양양양양 이렇게 해서 하나의 캔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여기를 왜 제가 기억을 하시라고 그러냐면 여기 1월 22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캔들에다가 내가 일단 영역을 뺀 즉 물을 뺀 거죠. 여기서 물을 뺀 겁니다. 그래서 저 자리를 찾아내기 위하면 적이거든요. 이해 가시죠? 이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양양양양. 아까 확대했다가 줄여보니까 다른 캔들 같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이후에 여기에 여기에 다시 한 번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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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우리는 수렴이라고 해요. 수렴. 주식은요. 뭐로 이루어지냐면 주가와 거래량으로 움직여지는데 가장 안타깝고 통탄할 일이 뭐냐면 거래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가격 그리고 가상의 거래량을 자기 스스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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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즉 풍류 캔들이 발생하고 이어서 어떠한 캔들에 두 개의 선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는 우리는 G7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K7이라 한다.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게 수렴이 되면 이후에 뭐가 나오느냐. 바로 스나이퍼나 포인트가 나오는데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한 그러니까 그들이 시작을 할 때 그들이 소위 작전을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내는 거죠. 확인사살 아시겠죠? 원래는요. 이렇게 발생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거래량 없거든요. 여기 보세요. 4만 주, 5만 주, 2만 주 밖에 안 돼요. 저는 여기서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흥부가 기가 막혀요. 흥부가 기가 막혀요. 하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팍 티면요. 일단 차익실현하고 다시 또 딱 사서 또 차익실현하고 계속 하겠죠. 잘 들어봐요. 기준과 원칙이 뭔지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투자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꼭 누구한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확인시켜 드릴 게 뭐냐면 제가 확인시켜 드릴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거. 제가 뭐냐면 여기 밑에 보면 거래량이 1만 7천 주밖에 안 돼요. 1만 7천 주. 그러면 풍류 캔들을 만들었던 네 번째 캔들이 꽤 크죠. 장대양봉에서 윗골이 달았죠.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윗골이 달았죠. 그래요. 얘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얘는 얼마나 될까요? 보세요. 얘는 10만 5천 주밖에 안 돼요. 그 거래량 가지고 가격을 만드는 거잖아요. 돈이 가격을 만드는 거래.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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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 주식할 때 보시는 보조지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매집을 해? 그런데 이 종목이 엄청나게 갈 거야? 네가 어떻게 알아? 너 주포야? 대주주야? 네가 이재용이고 최태훈이고 네가 뭔데? 아니잖아요. 기업 총수가 아닌데 이 종목이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는 누가 알아요? 그들이 알겠죠. 물론 사건이 많이 나와요. LH 공사 많이 시끄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모르겠어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저는 정말 싫어하는 게 조용히. 굳이 국민들이 알아서 속상할 일을 굳이 이 방송 저 방송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따지면 주식은. 이게 공정한 시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종목이 금강철강인데 금강철강 대표나 거기 이사는 이거 모를까요? 이 이후에 주가가 날아갈 건데 모를까요? 전혀 몰랐어요. 그랬을까요? 고점에서 잘 팔잖아요. 그분들은. 그게 합법이에요. 내가 대주주인데 예를 들어서 2천 원에서 1만 원까지 가서 고점에서 확 팔아도 문제 없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사요? 2천 원짜리가 1만 원 갔을 때 꾸준하게 20일간 기관과 외인이 매수를 했더라. 그러면 아주 힘차게 들어가죠. 가열차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은 바닥에 사서 고점에 파는 건데 그런데 이게 바닥이 어디고 고점이 어딘지는 지금 이대일 TV 대가드로의 투자 비법에 쫙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보시라고. 뭐 하세요? 그거 보셔야지. 그러면 잡아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한번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2월 4일 이후 거래량이 1만 7천 조 이렇게 보세요. 8% 갔었는데. 여러분 8%를 주가를 올리는데 10만 조? 한번 해봐요. 여러분. 가능한지. 그래요. 그러니까 잡히는 겁니다. 지금 밑에 하단에 이제 PD님이 제가 이제 즐겨 여러분들한테 쓰고 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메시지요. 내게 딱 맞는 도구를 지배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연장이 있어야죠. 밥을 먹을 때는 젓가락 수저가 있어야 밥을 먹지. 손으로 퍼먹습니까. 뜨거운 국물을 이해 가시겠어요? 똑같은 게요. 모든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킨 대로 하라니까. 그러면 잃지는 않잖아. 최소한. 이거를 한방 그리고 한방 맞아. 근데 한방이라도 심장이 쫄깃쫄깃 하더라도 내 기능과 원칙 이상이 없어야 된다니까. 건강해야지. 회사가 건강해야지.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는 회사의 내부적으로 재무제표가 엉망진창인 종목을 그냥 누가 TV 봤더니 야 저 종목 괜찮대. 정말 싫다니까. 이 종목이 앞으로 200% 갈 겁니다. 와 난 뭐 이거요. 그럼 네가 하신가. ARS 전화 10초당 얼마. 그럼 지가 하겠지. 그걸 왜 방송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반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2월 4일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야. 이것을 다시 줄일게. 줄였더니 이게 이거라니까. 야가 야고 야가 야라고. 풍류캔들이 나오고. 거래량 7만 주 10만 5천 주 가지고. 그러고서 이렇게 발생한 거야. 오케이. 그러고서 가만히. 내가 그랬지. 나는 10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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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다고. 그렇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토끼 이빨 만들고 이렇게 올라온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얘네들이 뭐요. 너 누구냐. 너. 너. 누구야. 누구야. 너 누구야. 그러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발생하면 여기서 연락장 살 수가 없죠. 누가 팔아야 살 거 아니니까. 거래라는 것은요. 누가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시장에서 수급이라고 그래요. 수유와 공급. 그렇지. 뭐 공급하는 사람 있어야 내가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지. 고점에서 하면 팔고 싶어도요. 고점에서 거래량 주가가 쏟아질 때는 이상하게 장대음악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없어. 놀랍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생각해 봐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용두산께 3년이면 팝송을 부른다는데 내가 지금 13년 동안 여러분들과 여기까지 왔으면 좀 들어봐요. 내일 무료방송이에요. 자막 나갈 거예요. 이데리온에서. 저 이데리온 전문가요. 저 창립 멤버요. 아시잖아요. 오랫동안 이데리티비를 사랑하고 시청하신 분. 동학게임 여러분들 모르죠. 저 터줏대감이에요. 그렇잖아요. 13년 전에는 진짜 팽팽했어요. 13년 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이요. 쭈글쭈글해요. 개껍데기 씌워놓은 것처럼 생겼잖아요. 자 그래요. 내일이요. 합니다. 사실 TV방송이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이야기를,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안 돼요. 자꾸 PD님이 바뀌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그래 포인트. 언제 사라고. 아 장중에 사버려. 언제. 1시부터 3시 20분이야. 알겠어요 형님. 그거요. 그 뒤로 돌아보니까 이런 짓을 했다라. 그러면 오케이. 이거를 우리는 100%라고 하는 거야. 잘 들어봐. 여러분들. 오늘은 그 종목을 이야기 안 할게. 그렇지. 이 방송이 지금 11시에 방송을 보고 있잖아. 이 방송 끝나고 12시에 NCTS를 열어보고 솔본을 봐봐. 그게 그 모습이요. 똑같이 그걸 포크라고 하는 거야. 자 포인트라고 하는 거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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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 자 이제 갖게 됐지. 그래.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들 보시는 보조지표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야. 자 이제 물을 뺀 거. 영역 뺐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더블클릭을 해버려. 더블클릭을 해버려. 자 마우스. 저번에 잘못 그렸어. 마우스. 마우스를 더블클릭해. 더블클릭. 더블클릭. 지난 방송과 오늘은 달라. 그치. 오늘은 뭐가 달냐면. 내가 지난 시간에 도끼를 이렇게 그렸잖아. 언제 도끼가 이렇게 생겼어. 도끼는 도끼는 이렇게 생겼지. 그치. 오늘은 이렇게 그릴 거야. 내가 도끼라고 그럴 거야. 도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래서 핸들에다가 더블클릭하면 창이 하나 뜨는데 영역 채우기, 영역 빼기가 있거든. 그 클릭을 빼면 영역이 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빠지는 거야. 이렇게 물이 이렇게 빠지는 거라고. 오케이. 물이 빠지는데 물을 빼고 여기다가 이평선. 내가 보는 수식을 두 개 넣는 건데 하나는 헌터라고 그래. 하나는 뭐라고. 포크라고 그러지. 포크. 자, 무슨 얘기냐. 자, 봐. 여기 이게 중심에 훅 들어가지. 저 상단부터 쭉 올라오지. 저기 뭐냐면 이거를 헌터라고 그래. 헌터. 그리고 포크가 뭐냐면 여기 있어. 그러니까 포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포크가. 자, 친절한 금자씨. 파란색으로 갈게. 잘 보세요. 이 포크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리 가야 된다고요. 여기 종가에 찍혀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옆으로 그냥 쭉 이동하죠. 그렇죠. 그러면요. 안 됩니다 하면. 제가 얘기하는 건 하지 마라는 거예요. 하지 마. 하지 마. 이거를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은 법이요. 원칙은 법이요. 원칙은 법이요. 원칙은 다른 말로 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차근차근하죠. 원칙은 정말 차근차근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잘 봐. 그럼 언제 하느냐. 기다려 하루. 기다리라고. 어떤 신호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봤을 때 잠깐 오케이. 이쪽에서 봤을 때 이거를 얘가 뭐냐면. 오, 그래. 일단 색상은 바꿔야지. 여러분들 정말 싫어하는 색깔이잖아. 자, 오케이. 이걸 지우고 그래. 이게 뭐냐면 이게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포인트. 포인트 매매인데. 이게 이렇게 신호하고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이 짠 뭐 한 거야? 물 빼봐. 한 거죠. 물 빼봐. 자, 물 빼봐. 물. 물 뺐더니 뭐가 안 들어왔다고. 야가 안 들어왔다고. 얘는 들어왔는데 얘가 안 들어오면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네, 그렇지. 오늘 솔보는 어떻게 됐을까? 페퍼 들어왔지. 끝. 자, 그래. 자, 그럼 얘를 지울게. 이제 천천가. 그러고 나서 올라갔긴 했지. 붕 떴어. 아, 아쉽네. 아쉬울 거 없어. 딱 은봉 때려서 어제 종가보다 밀렸지. 그리고 다시 이렇게 상한가로 이렇게 발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나온 거예요. 직전보다 거래량이 훨씬 크네. 끝. 자, 그래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풍류 만들고 G7, K7 쭉 오다 갑자기 혹 이럴 때 얘도 조심해. 흥분하지 마. 차분차분. 진짜 타짜는 표정이, 표정이 무표정이야. 바뀌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라는 거는 폐가, 그렇지? 폐가 잘 들어온 거야. 여러분들, 가끔 물어보면 모르시더라고. 포카도 모르시고. 고수독도 모르고. 얘를 고수독 치는데 갑자기 폐를 받았는데 고도리 세장이 딱 들어온 거야. 그럼 움찔하잖아. 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사실은 알아서 나쁠 거 뭐 있어요, 그렇죠? 저는 학교에서도 그런 거 가르치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성인돼서 나쁜 짓을 안 해요. 그래요. 뒤늦게 배운 도둑질이 밤새는지 모른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런 걸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고수독, 미나토, 포카, 훌라 이런 거.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배워? 친구한테 배우면 맨날 그런 데 돌아다니는 거. 집 안 들어가고. 안 그래요? 건전한 거거든요. 건전하게 하면 괜찮아요. 오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주식은요. 여러분, 포카보다 주식이 더 나쁜 거예요. 안 가르치잖아요. 어렵다고, 복잡하다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걱정하지 마. 잘 봐. 여기가 그냥 상을, 상, 상가를 때려버렸어요. 0% 시작해서 1.39까지 살짝 밀렸다가 쭉 올라갔어요. 29.93. 상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럼 이제 확인해야지. 뭐를? 다시 물을 빼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아까 전에, 그렇지? 얘는 안 들어왔잖아. 뭐가? 포크가. 얘는 포크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럼 확인할게.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본 거예요. 뭔가 들어왔지? 잘 안 보이지? 그래. 그러니까 친절한 근자씨.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이 수요일 방송을 위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하는지. 어떤 분들은 그냥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분이 있어. 저런 분이 계시구나. 눈높이 빨간펜 선생님. 잘 보세요. 확대해 줄게. 내가 이걸 만들면서, 아, 이런 모르겠구나. 그래서 이걸 다시 확대해서, 캡처 떠서, 이 나이에, 이렇게 만드는 거야. 어때? 이제 보여? 보여야지. 자, 내가 얘기했잖아. 얘는 뭐라고? 헌터. 얘는 뭐예요? 포크. 그렇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래요? 뚝뚝이 패야 된다고 그랬죠? 도끼가, 도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 딱, 쪼개야지. 그렇죠? 쪼개야 된다고요? 도끼. 이렇게 생기니까 맞나? 어쨌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건 장중에 사는 거예요. 솔본. 아, 솔본이 아니지? 자, 이건 이렇게 사는 거라고. 언제? 1시부터, 그렇지. 몇 시? 3시? 그래, 20분. 딱 걸렸어. 그래요. 자, 여기까지 된 거예요. 여기까지 합격이에요. 확인이 된 거예요. 직전에 사실은요, 풍류 나오고, G7, K7 나왔으면 사실은 여기가 매도거든. 여기가. 그리고 다시 포인트, 아니, 다시 포인트 나오고, 포크와 헌터가 합쳐질 때 다시 재매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이 회사가 얼마나 건강한지 뭘 보는 거예요? 장부. 장부라는 건요, 우리가 인체로, 사람 몸으로 얘기하면 겉으로 봐서는 모르잖아요. 겉으로 봐서는 멀쩡한데, 이게 속을 열어보니까 막 다 썩어 문드러진 거야. 그럼 안 되는 거라고. 결혼 날짜 딱 잡아놨더니 무슨 말기, 이렇게 기름, 그렇죠? 드라마에서는 그래도 사랑해요. 그런데 그래요, 진짜. 그건 드라마인 거고. 자, 봐요. 그럼 어떤 회사인지 한번 차근차근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자, 뭐래? 53%래, 오케이, 됐어. 대주지부는 20% 이상만 되면 된다고 그랬지.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이 반드시 흑자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럼 밑에 내려 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채 비율이 150% 이하에 유보율이 1000% 이상인데 보니까 24에 1078%. 이야, 기가 막히잖아. 그럼 하나 더 보자고 그랬지. 상단에 하나, 둘, 셋, 재무제표를 클릭하는 거야. 재무제표를. 재무제표를 클릭해서 한번 볼게. 자, 가보자. 여기 봐봐. 여기 보여, 여기 보여? 여기.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했잖아. 안정성 지표의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유동 비율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고요. 부채 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인데요. 갚아야 될 빚보다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많아야 직구석이든 회자든 모든 국가든 간에 다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잘 사는 기업이 되고 잘 사는 가정이 되는 거지. 이게 거꾸로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 연락장 맞고 1년 안에 현금화할 비율은 요따만큼이면 그 나라는 망한 거예요. 짐바부에 되는 거야. 베네수엘라 되는 거야. 알겠죠? 대한민국 영원하라. 대한민국 훌륭한 나라예요. 그렇죠? 자, 오케이 됐지. 그러면 확인했지. 그럼 마지막에 뭘 본다? 야, 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네, 저 6,205원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너 이름이 뭐야? 저 6,205원이에요. 그래, 저거를 더해준다고 그랬잖아. 이거를 내가 더해주라고 그랬지. 잡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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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5원을 더해준다고 그랬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 그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움직였느냐 확인한 거예요. 다 멀쩡해. 훌륭해. 자, 얼마예요? 5,600원이요. 그러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라니까. 이게 주식인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주식은. 제가 여기서 팔딱팔딱 뛰고 싶어. 막 어쩔 때는 떼굴떼굴 굴러고 싶어. 오늘 소장님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컨디션 나고 몸도 아프고 말이지. 잘 봐야 봐요. 이렇게도 알라가잖아요. 보이세요? 내가 몇 시에 살아가고 있어요? 1시부터. 몇 시까지? 3시, 20분. 사람이에요. 그래서 샀어. 얼마 샀는데? 1억 샀어요. 그래, 좋다. 야, 얼마가? 아침에. 아침에. 보세요. 이거 보세요. 내가 이동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게.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장중의 말. 이게 3월 9일이에요. 3월 9일이라고. 달력 좀 봐요, 지금. 3월 9일. 이거를 내가 캡쳐를 떠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3월 9일이면 지난주 수요일 방송하기 전, 하루 전이라니까. 그래서 이거를 캡쳐를 떠와서 막 강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이해 가셨죠? 그래요. 얼마래요? 그래요. 많이 갔죠, 그렇죠? 14%에 시작해서 28.57까지 갔어요. 그럼 제가 드리는 얘기는 얘가요, 이 종가로부터 이게 7%입니다. 이 점선 보이세요? 녹색 점선이 7%예요. 저기서 그냥 내려오세요라고 그러는데 붕 떠버렸죠. 그냥 파세요. 파시라고. 그리고 이게 다시 나올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는 거라고. 쉽잖아요, 그렇죠? 스나이퍼.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꼼꼼하게 또 설명드릴게요. 기가 막히죠? 조준을 잘해야 돼요. 확인, 사살. 스나이퍼. 개인 투자자는요, 혼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나이퍼라고 이름을 명명한 겁니다. 이 부분도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또 하나 또 종목을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이 종목은요, 저쪽 상단에 보면요, 에너토크라는 종목이에요. 에너토크, 에너토크라는 종목이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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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밑에 거리랑 봐봐요.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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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거리랑, 거리랑, 거리랑. 이건 뭐예요? 사버려, 팔아버려, 사버려, 팔아버려 이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종목도 한번 보자. 여기 보니까 지금 24%, 20% 넘는데, 24%, 20% 이하는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개인들을 위한, 개인이 승리하는 성수상 투자 기법이겠죠. 기법. 자, 기법. 자, 오케이. 이거 봅시다. 흑자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흑자면 돼요. 그리고요, 이쪽에 부채 비율이 7에 748%. 가진 게 돈밖에 없는. 그러면 상단에 스냅샷에서 재무제표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서 보보자고. 이거 본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 그러고요. 여기 퍼센트가 보면요. 이 퍼센트가 보면 꽤 크죠. 여기가 600%인데 600%가 넘겼죠, 그렇죠? 한 7,800% 되는 것 같죠, 그렇죠? 원래는 이게 스탠다드가 200%거든요. 200% 이렇게 되면요. 야, 나 200% 2천만 원 사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그럼 얼마요? 그래요. 600%요? 그러면 6천 원 사도 돼, 6천 원. 6천만 원을 들여타놨다, 들여타놨다 되는 거야. 이게 안정성 지표냐? 이 회사가 안정된 회사냐? 안정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을 HTS 열어서 장부 봐가지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재무제패를 눌렀더니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 있어요. 부채빌이 열람 많고요.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비율이 작잖아요. 그거 빨리 던져야 되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제 말대로 하시라니까요. 해봐요, 지금. 그러니까 맨날 그냥 그렇게 그냥 끝 꼴이죠. 자, 보세요. 여기까지 확인됐어.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예요? 그래, 너는 일로 와. 너는 가만히 좀 안 돼, 잡아. 마지막 뭐예요?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사이사이 그러는 거야. 한번 더 해봐. 이건 암산이 쉽잖아요. 4,242원이요. 4,242원 더하기 4,242원은 오, 그렇죠. 빨싸빨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빨싸빨싸라. 이런 거는 금방 안 해요. 그렇지?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뇌가. 자꾸 쓰셔야 됩니다. 뭐 인간이 살면서 머리에 뇌를 쬐끔밖에 안 쓰다고 웃기지 마세요. 다 쓰는 거예요. 그냥 안 쓰고 그냥 퍼질러 자고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개돼지처럼 그러니까 안 그런 거지. 항상 생각을 해요. 그냥 어디 가서 걸을 때도 그냥 항상 좀 생각 좀 하고 살아요. 생각 좀. 자, 오케이. 사이사이. 그럼 제가 뭐라고? 8,4,8,4 다시. 8,4,8,4는요. 목표가가 얼마라고요? 이거는요. 7,500원이에요. 왜 7,500원인지 설명해 드렸죠? 자, 오늘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은 쟤 뭐래라고 하겠지만 저를 계속 보신 분은 오케이, 알았어.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자, 제가 얘기했죠. 잠깐 짧게 가자. 만 원.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피디님? 자, 만 원을 나누면 5,000원이야. 5,000원 나누면 2,500원이야. 2,500원을 반 나누면 1,250원이야. 그렇지. 5,000원에서 만 원을 반 가르면 7,500원이야. 여러분, 2,500원에서 5,000원 반 가르면 3,750원이야. 몰랐어? 그리고 5,000원에서 7,500원 반 가르면 6,250원이고 7,500원에서 만 원 가려면 8,750원이야. 이거 외우는 거 간단해. 그냥 하단 250, 상단 750 이렇게 외워. 250, 750, 250, 750. 그리고 4하고 9가 없어. 그러니까 1, 2, 3, 4 없고 5, 6, 7, 8, 9 없고 10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도래인파 솔라시도. 미파시도 반음 있는 거가 똑같아. 그리고 또 보여. 빨주노 쪽 하나 한번. 이렇게 보면 돼.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 숫자는 뭘 뜻하는 거냐면 이 BPS를 다시 깨끗하게 BPS를 얘를 좀 지어볼게. 오, 괜찮아요. 자, 이 집.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전자 칠판 최고야. 이델리 TV. 자, 봐봐요. 여기 사이사이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8,4, 8,4라고 그랬죠? 8,4, 8,4면 여기 8,750, 8,750원이 되지 않으면 밑에의 기준을 잡아서 7,500원이 목표가가 되는 거라고. 얘는 얼마라고? 7,500원. 얘는 얼마라고? 7,500원. 응, 그래. 7,500원. 외워? 7,500원. 응? 7,500원. 외웠어? 7,500원. 가자. 화면 가자. 아이고, 내가 이렇게 써놨었네. 아, 그래요. 사이사이 더하기에 사이사이는 8,484원이고 그래서 1,250, 250, 3,750, 4,500, 5,000원에 6,250, 7,500, 8,750, 9억고, 만 원이에요. 딸딸딸딸딸딸딸 외워야 돼요. 저녁을 드시고 아파트 단지를 빙빙빙빙 돌면서 그렇죠? 뒷짐을 딱 지고 하는 거죠. 1,250, 250, 3,750, 4,500, 5,000원에 6,250, 8,750, 9억고, 만 원에서 반가름은 5,000원이고 5,000원 반가름은 2,500원으로 2,500원 반가름은 1,250원이고 그럼 5,000원에서 1,000원 반가름은 2,500원이니까 5,000원에서 1,000원 가름은 7,500원이겠지. 그럼 2,500원에서 5,000원 반가름은 3,750원이고 5,000원에서 바로 7,500원 반가름은 6,250원이겠네. 그럼 7,500원에서 마지막 1,000원은 8,750원. 옳거니 1,200, 250, 3,700, 4,500원 5,000원에 6,200, 7,500원. 내가 이게 뭐 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은 가끔 저를 보고서 약장 사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나 약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완전히 중독된 여러분들 치료하러 왔어요. 약하러 왔다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약을 드시면 아프지 않아요. 알겠죠? 독인지 말약인지 모르고 자꾸 덥석덥석 받아 드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은 네가 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봤어요. 7,500원이요. 목표가 7,500원 기억해요. 이 칠판은 아까 1,250, 250 그거 하려고 내가 칠판을 준비했는데 지금 했잖아요. 그렇죠? 시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정말 빨리 가죠? 거의 다 끝나가요, 시간이. 자, 이제 봐.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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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럼 저쪽 동그라미부터. 우와, 멋있지? 갑자기 훅. 왜 그럴까? 그렇지? 미리 여기까지 쭉 늘어놓은 거예요. 내가 시키는 데 안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표현이지. 그럼 저쪽부터 한번 가보자. 이게, 그러니까 자가 이쪽으로 당긴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잘 보세요. 이것도 상한까지 29.96이야. 아니, 상시적으로 생각해봐. 없어. 그러다가 이러니까 왜 그래? 왜? 왜? 누가 왜 그러는데? 그렇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런데 종가가 4,300원이야. 이거 충분히 장부 받지? 이거 목표가 얼마라고? 7,500원. 됐어. 언제 사라고? 언제 사라고? 1시부터 3시 20분까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까 보니까 안정성 지표 보니까 소장님이 그러더라. 한 6천만 원 그냥 지르래. 그래, 질러 봐. 지금 밑에 써 있잖아요. 도구 지변한 자가 승리한다. 무엇 가지고 지금 전쟁합니까? 작대기, 대나무 작대기 갖고 싸울 거라고,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은요. 기관총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한다고요? 축창 가지고 싸운다고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물 빼자. 물 빼야죠. 어, 물 뺐어. 그런데 뭐가 있어요? 오케이, 딱 들어왔어요. 뭐가? 포크. 그리고 헌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다가 그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도끼로 빡 보게 된다고요. 그리고 중심에 훅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그렇지. 얘는 그거예요. 뭐? 헌터. 이렇게 되면 장부 받지. 목표가 7,500원. 오케이, 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라고? 1시부터 3시 20분.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자. 자, 사이사이. 다시 한 번 가. 얼마라고? 사이사이 더하기 424는요. 8,484원인데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8,750원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 하단에 7,500원을 잡은 거예요. 오케이, 땡큐. 자, 가자. 자, 이렇게 갔다는 거죠. 이렇게 간 거예요. 내가 밑에를 가린 거라고 시작해서 쭉 오른 거잖아요. 팔고 났더니 빠진 거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녹색 점선이 7%라고. 여러분들 계산해 봐. 지금 암산을 6천만 원 샀어. 6천만 원. 6천만 원 사서 7%면 얼마 안 자라? 7% 얼마예요? 6천만 원 사서 7%면 계산을 해봐요. 계산을 해보시라고. 그 암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액은 얘기 안 할게요. 자, 보세요. 그런데 시작을 어디서 했냐면 그냥 14에서 시작했어요. 큰일 났네, 그렇지? 그러면 6천만 원 사서 7%면 420만 원인데 이게 지금 800 얼마를 번 거예요. 미안하지. 미안할 거 없어요. 불의 도끼 하면 돼요. 자, 됐어요. 그렇죠? 이거 끝인 거예요. 그래, 끝인 거예요. 저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그 다음 동그라미를 이리 땡겨온 거예요. 얘가 얘거든요. 그렇죠? 오케이, 됐어. 얘도 확인해야죠. 물 빼보겠죠. 자, 물 빼보겠죠. 이날은 이제 2020년 9월 9일. 자, 물 빼봤어요. 들어왔죠? 뭐가? 포크와 헌터가 들어온 거 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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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랑 된 거예요. 아까 장부 봤잖아요. 목표가 얼마라고? 7,500원. 그래, 됐어요. 자, 포크, 헌터. 그렇죠? 그대로 반드시. 제가 이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콱 도끼로 찍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쪽쪽 있는 거죠. 그렇죠? 불 때야 되니까. 불 때야 되잖아. 불 때야 되잖아. 그래. 오케이. 자, 얘가 얘라고. 그럼 그 다음 날 1시부터 아까 그 6,000에서 800 얼마 해서 또 합쳐서 그럼 한 7,000 됐겠지. 어쨌든 샀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쭉쭉쭉쭉 가다가 이렇게 만듭니다. 며칠 횡부하다가 주가가 갔어요. 5,940원. 오케이? 5,940원. 9월 22일 날. 엄청나게 갔죠? 원래는요. 여기가 7%인데 이만큼 갔으면 이때도 매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때. 그러니까 돈 들어왔을 때 매도하는 거죠. 매도한 거예요.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 그 다음 다시 한 번 예를 삭제하고요. 자, 봐봐요. 이게 계속 내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뭐래? 응, 그래. BPS가 4242, 4242원 더하기 4242원은요. 8484원인데 근데 7,500원의 목표가예요. 그래, 알았어. 그러고 보세요. 다시 이번에는 1월 20 예, 2021년 올해 1월 21일 날 이렇게 또 나왔어요. 오케이. 이거 뭐래? 그럼 보는 거죠. 갑자기 거래량 들어왔죠? 그러면 똑같아요. 자, 이게 1월 21일 날 목요일입니다. 자, 보실게요. 오, 선생님 들어왔어요. 포크, 헌터 그럼 어떻게 된다고? 사라고. 몇 시부터? 1시부터 3시 20분까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이 녹색은 뭐예요? 7% 그래, 그 얘기예요. 오케이. 사 목표가로 얼마라고? 7,500원 오케이, 됐어요. 자, 오, 그래요. 그래, 그래, 그래. 자, 포크와 헌터가 발생을 했어. 그럼 샀겠지. 사라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얘기 얘기하는 분 흔히 뭐 엑스 잡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봐요. 여기서부터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바로 이렇게 바로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나오느냐 제가 감싸 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잘 보세요. 1월 21일 날 1월 21일 날 여기서 1월 21일 날 이후에 여기서 지금 3월 9일 날 저쪽 거리랑과 같은 거리랑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나긴 횡보 그렇죠? 한 두 달, 세 달간 횡보하다가 올라가죠.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아, 이거 왜 안 가요? 왜 이렇게 늦게 가요? 아, 물렸어요. 물리긴 뭐가 물려요. 목표가 얼마라고? 7,5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7,500원이라고 했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마음. 그런데 아니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마음을 꼭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왜 이 선을 이렇게 만들어왔냐면 여기다 이렇게 해왔냐면 자, 이렇게 신호 나오고 샀는데 이 7%에 도달하지 않으면서 출렁거리면 소위 고점이라는 부분과 소위 저점이라는 부분을 반으로 갈라요. 그래서 여기 하단에 3등분한 3등분한 그 지점으로부터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 지점으로부터 퍼센트를 올려버리면 여러분들을 몇 퍼센트인지는 이야기하지는 않겠어요. 오케이. 다시 한 번 이제 자, 사이사이 다시 한 번 가요. 7,500원짜리의 목표가를 가졌는데 저쪽에서 계속 꾸준하게 사서 여기에 매도를 했어요. 보니까 6,290원이요. 그럼 이제 계속 가지. 자, 물빼보는 거예요. 그죠? 이날 잘 보세요. 3월 9일은 지난주 화요일이에요. 그리고 포크와 헌터가 나왔어요. 샀겠죠. 목표가 7,500원. 오케이 됐죠. 그래. 확인했지. 제가 얘기할게요. 이거 7,500원은 더 날라가요. 그러나 여기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준과 원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샀겠죠. 그러고서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3월 11일이에요. 보이세요? 3월 11일날 이렇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3월 11일은 저번주 수요일이 지난 목요일. 이날이 수요일이고 목요일. 지난주 달력 보세요. 목요일날. 0.5일 시작해서 28%까지 가는데 웃긴 거는 또 나왔다는 거지. 또 아 그렇죠? 또 나왔다는 거죠. 7,500원. 7,500원. 자, 봐봐요. 보이시죠? 또 나왔어. 윗구리 달고 또 사는 거예요. 고점이 7,500원이야. 안 돼. 근데 종가가 6,740원이면 4. 7,500원 이하는 괜찮은 거야. 7,500원이 종가를 돌파했을 때는 하면 안 되겠지. 당연히 하면 안 되겠지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이거는 11일 목요일이요. 그다음에 볼까? 포크원터 어? 안 들어왔는데 이날 들어왔으면 뒤로 돌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들어왔으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재밌죠? 괜찮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고서 보자고요. 이렇게 움직였네. 이렇게 움직였네. 7,500원 이렇게 움직였네. 3월 16일 화요일 3월 16일 화요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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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인 거예요. 어제 어제 움직인 거예요. 어제 시간 다 됐어요. 이게 오늘이에요. 이게 오늘이에요. 에너토크 3월 17일 달려보세요. 끝 종가가 7,560원 중간에 내가 카트 쳐서 온 거예요. 방송하러 오느냐고 이러면 끝난 거예요. 7,500원 여러분 아시겠죠? 고마워요. 시간 진짜 잘 맞췄네요. 고맙습니다. 시간 벌써 지났습니다. 하여튼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요. 하여튼 열과 성의를 다하는 성수장 되겠습니다. 내일 이덜리온에서 공개 방송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남은 시간 편안한 마음 되시고요. 하여튼 잘해야 됩니다. 잘하셔야 된다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하여튼 좋은 내용 가지고요. 또 방방 뛰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성수장이었습니다. 그럼 또